이종수, 강구현, 박명수, 코멘자 시인과 제자 그리고 17살 소년 서로를 탐하다 나의 영원한 어린 왕자 은규 이쁜다 이쁜 어머 선생님 작품 쓰고 계신가봐요 우리 오늘 송년 파티하기로 한 날이에요 빨리 쓰고 파티해요 파티 파티는 무슨 파티야 됐어 시끄러워 선생님 파티하면서 올 한해도 되돌아보고 내년 계획도 세우고 그럼 엄청 좋잖아요 아니 나는 이거 작품도 써야 되고 나한테는 올해나 내년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선생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해가 왜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마지막 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쵸? 그래 너는 나 없으면 줄 같은 거 잘 잡고 살아 줄은 무슨 줄을 잡고 살아요? 네 생명줄! 어머 어머 선생님! 네 생명줄! 어머 선생님!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? 삐젓 슈 아 선생님 진짜 파티 안 하실 거예요? 아휴 안 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진짜 파티 안 하실 거예요? 아 이거 다 쓸 때까지는 안 해 아휴 은교도 불렀는데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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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했다! 아휴 다 했어! 벌써 다 했다고요? 어 다 했어 무슨 말 안 된 소리 하고 수고 싶자 할머니! 어머 어머 은교아님!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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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아휴 아휴 갔다 갔다 갔다!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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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 아휴 아휴 은교아님 아휴 그래 그래 아휴 오늘은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? 아휴 연말인데 부모님은 일만 하시고 혼자 집에 있는데 마침 누나한테서 전화 오더라고요 아휴 그래? 어때 할머니 저 오늘 뭐 있어요? 아휴 멋있어 멋있어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야 은규 내가 너 보고 싶어서 부른 줄 알아? 선물 사오라고 부른 거야 선물 사오라고 아 그럴 줄 알고 다 사왔죠 아 진짜? 자 할머니 거는 만년필이에요 내년에도 아름다운 시 쓰시라고요 대신 저한테 손편지 쓰시면 안 돼요 아하하하하하하 아휴 빅켜야 빅켜야 선물? 내 거는 내 거는 내 거는 내 거는 아 누나 거 여기 화장품 갖고 왔는데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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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하게 해주는 스킨 부드러운 로션 어머 이건 뭐야? 어머 이거 신상품인가? 어 그거 헤어스프레이인데 아휴 또 좋다 너 일부러 그랬지? 어 스프레이 여기 너 뿌려볼래? 뿌려볼래? 일부러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아휴 저 사우디들 좀 말어 뭐 파티하자면 이거 뭐 해야 될 거 아니야? 알겠어요 이거 뭐 불 좀 붙여봐 자 라이타로 이렇게 됐는데 짠 아휴 다들 2012년 고생했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나 둘 셋 선생님 선생님 제가 샴페인 터드릴게요 아 좋으세요 아 다 젖었잖아요 선생님 어머 어머 선생님 어머 선생님 선생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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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선생님 고정하세요 나만 나 지금 시상 좀 올랐으니까 네 llä historic 노릇노릇하게 구운 빵 위에 박혀있는 초코칩 2개 그것은 바로 응규머핀 어머 세상에나 마상에나 선생님 정신 차려요 선생님 지금 아니 샴페인 토티러가 갑자기 왜 이상한 시를 찍고 그러세요 선생님 시끄러워 귀걸이 한 사막이 아닌데 사막이 아니에요 귀걸이 한 사막이 아니라고 슉슉슉슉 두 분들 그만 좀 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사진 찍어요 네? 사진? 남는 거는 사진뿐이라잖아요 아이 그래 그래 사진 찍을 때만큼은 웃으면서 찍어요 알았죠? 뿌잉뿌잉 자 그만해요 자 제가 타이머 누르니까 자 찍는 거예요 이쁘게 찍으셔야 돼요 야 뭐야 왜 밀고 난리야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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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지 마세요 아 뭐하시는 거 진짜 선생님 사진 찍는데 왜 발차기하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게 찍지 이리 놓고 나가 나 어차피 사진 찍기 싫었어 아 두 분들 그만 좀 하세요 아이 진짜 잠깐 연속 촬영 띡 아아악